그는 첫 번째 민주당은 사건이 외부로 발설되어 앉게 하려면 은폐하라. 두 번째 은폐가 실패하면 조작하라. 그러니까 쌍기역이냐 쌍뒤끝이냐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다. 대장동 때는 처음에 단군 이래 최대치적이라 하다가 여러 언론과 시민 사이에서 은폐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는 조작을 한 것이다. 대장동 주범이 윤석열이다.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찌그렸다. 김 회계사가 찌그렸다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사용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건했다. 참 멋진 이야기를 지적했네요.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은폐하라. 은폐가 실패하게 되면 조작하라. 조작도 실패하게 되면 법을 때려 고쳐라. 이겁니다. 이것은 보통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할애에서는 은폐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고 조작하는 것은 너무나 양심에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 행위들입니다.